주님의 말씀을 쫓아 미국까지 찾아오신 형제님들이 저기 계십니다 강인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를 따르고자 오신 분들을 위해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출연함이라는 나라를 아는 마약사람에 관련되어 있는 조그만 나라 그런 곳에 왜 조선면이 가있냐고 믿기 힘들겠지만 이 이야기는 전부 다 내가 직접 당황한 눈을 든다 정요한 이 인간의 진짜 정신을 출연함의 고쾌인 대부입니다 강인구씨가 출연함으로 돌아가 정요한에게 접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연함에서 알린 제 사업자가 뭐 그 돈 5억 입금되면 제가 일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돈 저희가 해드릴 아이고 우리 당프로 시간 많이 잡쌌어? 당프로 시간 많이 잡쌌어? 어? 어디서 이런 아마추어 병신새끼들 엮어와가지고 이씨 이것 같은 새끼가 이씨 돼지나 조각을 잔뜩 빌려다가 아닙니다 보상이야 매일같이 회개하고 니구 찍어 있습니다 자 후다 어디 있는데로 징짱 징짱 주식기가 엄만하게 시끄러멋자 탁 훌딱한 빈빌빌빌빌 주의비로 그러는 자로 오늘 멋디게 해보가 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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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견지사단일로 당첨을 씻고 있습니다 널렉 ÉX2 줄 있던 전이를 어선 나신리는 차로 앞에서 лект 이 большое 저는 난 눈앞은 선곡패어의 졸모새끼야 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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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고 있어 나의 우선걸이 사랑을 버틸 이만스불이